주차권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수고해서 신의 태풍과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를 위해 위로하리 우리가 예수 오직 예수 나를 위로해 생겨내신 줄은 오직 예수 믿음 속만 살아계신 줄은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속만 살아계신 줄은 오직 예수 믿음 속만 살아계신 줄은 오직 예수 믿음 속만 살아계신 줄은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오늘 빛내 생명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사올만 사람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인생 살다 낙심 대신 주님 나는 위로한 성령 오직 성령 사랑하고도 낙심 대신 주님 둘째 많은 인간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빛내 생명 대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속마다 사랑해 주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예수 오직 성령 성경 너의 신앙을 놓친 성말은 두 번 말은 겨우지 오직 이 태양의 그 태양의 그 소망되신 성령 성경 오직 성경 태양의 그 소망되신 성령 성경 오직 성경 태양의 그 태양의 그 태양의 그 나의 존재 성경도 강단 구원 아닌 성경 오직 성경 성경 너의 신앙을 놓친 성만을 구원 아닌 사람 오직 기도 태양의 그 소망되신 성령 성경 오직 성경 태양의 그 소망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경 태양의 그 태양의 그 신한 이 고향은 나에게 조금 든든 간다 구원하니 성령 오직 성령 성령 고도의 신랑으로 진천만을 구원하니 사랑 오직 기도 구원하니 성령 오직 성령 구원하니 성령 오직 성령 신한 이 고향은 나에게 조금 든든 간다 구원하니 성령 오직 성령 성령 고도의 신랑으로 진천만을 구원하니 사랑 오직 기도 구원하니 성령 오직 성령 구원하니 성령 오직 성령 구원하니 성령 오직 성령 구원하니 성령 오직 성령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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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석 목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검찰총장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원석 총장도 있어요 아이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이런 인간들은 하도스럽게 다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이야 이 인천에 인천시민들 절반이 다 여기 오셨네 우와 여기가 서울, 경기, 아마 인천까지 다 합해서 제일 큰 장소를 알고 있는데 오늘 오천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밖에 아직도 카드, 말, 생활, 자유마을 카드 못 들어오신 분이 아직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단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월 10일 자유통일을 위한 인천 자유마을 국민들 국민들 시작하겠습니다 선수에 따라서 국민들이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민들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년 경례가 있겠습니다 1도 국회대원 경례! 2도 국민들 3도 국민들 2도 국민들 3도 국민들 3도 국민들 4도 국민들 4도 국민들 나는 자랑스러운 택배기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풍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진 것입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관 제창 읽겠습니다 애국관의 시간 관계상 4절의 뜻을 1절에 모아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도 묵념 6도 국민들 1부 Hubert 2부 20년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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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1부 2부 아멘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하루의 한 끈만 아니라 두 번 세 끈의 가중한 일정을 소환했으며 오늘 인천까지 왔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연사분들 목소리 잘 들어보시고 던지는 메시지가 이제는 그냥 듣고 흘러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정된 대로 또 명명받은 대로 오늘은 이제 그 결정체를 보여줄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찌감치 내년 총선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선포하시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산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반드시 우리 손으로 국민의 횡령을 이루자고 선포하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1,800만 국민을 강화한 국민을 강화한 이승만 강경으로 불러모신 이 시대의 지도자 1,000만 자유마을 내년 총선 우파 200석을 반드시 선포시켜서 주사파 종국자판을 쓰러내고 정치 대개혁을 통해서 예수한국 보건 통일을 이루어서 반드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말겠다고 선포하신 우리의 선지자 5,300만 국민이 일어나라 반드시 50만 해외 등포에 일어나라 국민 현대의 예수여 한기총 대표에 대한 대신 평강호 목사님을 일으키는 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종교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등포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이 구식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총선에서 단 한 석이라도 지면 그날로부터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쉴 수도 없고 국가가 없어지는 개인이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공찬을 찾아왔는데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국가가 200석을 만들어서 자유 통일을 하여 세계 지투 국가를 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이 선거구가 14개인데 사실 14개 중에서 12개가 다 자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은 뭐냐 인천이 기독교인들이 40%라고 합니다 40% 그리고 인천은 언더구도 안 펼쳤나 해서 첫 도움이 들어온 바로 이 첫 통로가 인천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천에서 자파들의 국회의원들이 12명이나 되고 우파는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더니 결국은 이 모든 현상은 무엇 때문에 뭐냐 교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교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그 중에도 또 특별히 교회 중에도 누구냐 목사님들하고 장인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이렇게 간다고 대한민국이 계속 갈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에 선기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진 일에 수일기를 나는 흔하게 다 보면서 그러므로 이제 인천은 정신을 맞춰 차리고 열 몇 개 열 다섯 개 전체를 다 장인인파가 차지할 수 있도록 다 인천을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있죠 아니 어떠한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인들이 그 장인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착각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에이 설마 무슨 뭐 니가 자파를 짓는다고 해서 뭐 자파가 개혁된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이 없어지겠냐 설마 설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언제 문재인도 겪어봤잖아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딱 되자마자 본생이 딱 드러났습니다 본생이 대한민국을 없애고 북한을 연방교로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광원광장에 모여서 비가구나 그 다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덜 지졌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제가 광원운동에 앞장서서 다 오지 않았으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다 망한다는 나를 광원이 세워놓으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정광훈 목사가 다 망한다는 나라를 겨우 24만표 차이로 지켜놓으니까 지금 또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이 자식들이 말이야 특별히 국민의힘적이다 이놈들이 말이야 아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긴다 그럴 때는 감을 나오지도 않구만 어 뒤에서 저 도망가서 말이야 외국군을 올라오는다 그따위기 다른 분들이 다시 또 대한민국을 살려놓으니까 또 지들이 국회의원도 헤쳐먹으려고 발망을 들어요 절대로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소금만 안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절대로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소금만 다시는 소금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200석을 완성해서 예술한국 보금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인천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조성일보 육은일 그 노평론가가 늘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니까 저쪽 애들은 전쟁으로 나오는데 우리 국민의힘 정당은 정치놀이 하고 있다 정치놀이 저쪽은 전쟁을 하는데 더불어민국당은 전쟁으로 나오는데 전투로 나오는데 여기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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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놀은 하고 있다는 거야 어 한탄을 쓰고서 그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쪽은 전쟁으로 나오는데 국민의힘 정당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 자유파 자유통일당은 혁명으로 나오는데 혁명으로 나오는데 혁명으로 나오는데 혁명으로 나오는데 완전히 지압을 해야됩니다 저는 수일길을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나는 일찍 벌써 알았기 때문에 장학윤 목사님 장경원 목사님 전주나 이 목사님들을 정세워서 사전 준비를 했고 자유마을을 튼튼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마을이 지금 한 670만명 정도 됐는데 빨리 천만명을 완성해서 아예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다 쳐내고 쟤들이 아예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체가 희망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아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는 뭐냐 지금 적들은 이게 전부 북한의 짓입니다 북한의 짓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다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님은 특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따가 김학성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거는요 말 자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님이 뭐 주가를 조작했다 결혼 전에 있었더니 결혼 전에 10년 전에 있었더니 10년 전에 10년 전에 시호도 다 지났어요 설령 뭔데 했다고 해도 그리고 주가를 조작했으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4천만원 손해봤어요 4천만원 근데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고 계속 지금 저쪽에 떠드는 것은 뭐냐 국민들에게 완전히 김건희 특검하는 게 아니야 윤석열을 타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은 아무리 쏘셔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틈이 없으니까 그 역부인을 계속 훔진내가지고 결국 마지막은 뭐냐 윤석열을 다시 박근혜 타나 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재미가 붙었어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가문이 있는 이상 절대로 특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켜낼 것입니다 헌법위만이 헌법위만 아니 헌법을 위반하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다 북한의 지식입니다 모든 게 북한의 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한테 지들이 200석을 해가지고 북한한테로 대한민국을 갖다 빠치게 하려고 이렇게 공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현상인들 통하여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인천이 먼저 들고 일어나요 인천이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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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인가 말도 안되는 잡목을 해야하는 대결 이거는 내가 설명할 실력이 안 돼가지고 이건 최고의 전문가를 보시고 근데 교수님 오늘은 어떻게 좀 메모지를 안 가지고 오셨는데 메모지를 예전에 대전에서 제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죠 우선 PPT를요 제가 목사님같이 목사님 실력이 안 돼서 맨님은 잘 못하고 아니 그래서 나는 대모지를 안 가지고 나올 시기에 어떻게 안 가지고 오시나 기적이다 기적 근데 듣고보니까 한번 해본 것은 다 안다 이 말이지 다 아는데요 새로운 걸 좀 추가해서 인천에 왔으니까 전 똑같은 제 방식을 안하거든요 대전에서 한 것을 제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추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 국민이 정치인들한테 사기를 낳으면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현재 상태가 뭐냐 김구현이 특검 보기 맞습니다 사기잖아요 사기 그렇습니다 왜 사기인지는 예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영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네 이따 내가 점심 먹으면서 여기 다 테이블마를 다니면서 이게 왜 왜 미연인지를 물어가지고 만약에 모르는 놈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책임을 위해 교수님이 강의를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로 업 보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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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 목사님이 전방위적으로 지식이 다 넓으신데 그래도 좀 빠진 게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대전에서 특검법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한번 좀 보시죠 제가 김건희 특검법을 왜 미연이라고 하는지 보는 거를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첫째로 명칭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보통 특검법은 우리가 특정한 범죄 혐의자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최순실단 최순실 특검법 지난번에 그 드루킹 같은 경우 사람 이름이죠 드루킹 특검법 이렇게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가 범죄 혐의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토스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도이치모토스 특검비라고 해야 되는데 한다면 그러나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중량으로는 이제 대고 남대면 김건희 여사 이름을 들어 넣어야만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고 또 총선용으로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체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매우 참 부당하시죠 다음이요 지금 제가 이게 특검법을 대전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대전소 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셔야 지금 이 특검법에서 특별검사를 제가 말씀드릴텐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헌법에 특별검사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특별검사가 없어요 에 없으면 편입을 했어요 네 특별검사가 왜 없는가 특별검사는 헌법에 없고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것입니다 미국 제도를 도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범죄를 누가 하느냐 검사가 하는 겁니다 특별검사와 대칭이 되니까 일반이라는 말을 붙여야 옳겠지만 통성에 검사라고 하지 일반검사라는 걸 아는단 말이죠 특별검사는 왜 이것이 도입되느냐 미국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겁니다 권력형 비리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권력형 비리형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안 했거나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예상되죠 비리가 권력형 비리였었는데 권력형 높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일정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 사범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반검사가 못했으니까 특별한 검사를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밝혀보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특별검사에 의의가 된 것입니다 그 파일을 보면요 김건희 특검하고 김정숙 특검으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검사가 없는데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꼭 머리에 기계해 두실 것이 권력형 비리 혐의가 전제가 되고 두 번째 그 사건을 검사가 수사를 안 했거나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검사가 허용되는 것이죠 그럼 특별검사는 헌법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두기 위해서는요 특별검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소위 말해서 특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특별검사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제 특별검사를 임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을 보시죠 우리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년 전 사건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2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신분에서 주가 조작과 혐의에 반여가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취임 10년 전 사건이고 결혼 전 사건이라면 이 사건의 성격상 절대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일반 사람이 범행당한 혐의를 했으면 특별검사를 주나요? 안 주죠 검사가 소환해서 조사하고 처리하면 그만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결혼 전 사건이고 대통령이 취임 전 사건이라면 첫째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 시절이라든지 검찰총장 시절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특검 할 수 있는 만한 소지가 됩니다 그렇죠? 남편이 검사장이고 검찰총장이라면 뭔가 힘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소수화를 할 수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건이기 때문에 본질상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면요 이 사건의 도이치모토스 사건이 이겁니다 핵심이 2009년에 2009년에 도이치모토스 사건의 회장이 권호수입니다 권호수가 자기네 회사가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권호수라는 사람이 주가 조정을 잘하는 성수가 그러는데 이 모시와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 조정을 해보라라고 한 게 권호수입니다 그때 상담수의 사람들이 전투들이 돈을 빌어줍니다 돈을 빌어줬는데 문제는 김광희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시세 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실질은 관건이에요 아시겠죠? 권호수가 자세히 회사를 시세 주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 혐의를 알고 관여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 이루어진 사건의 본질이 이겁니다 그랬는데 이 권호수는요 작년에 1심이 선고가 됐는데 권호수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선수 한 사람 주가 조정을 한 사람은 신용을 받았지만 나머지 전투들은 다 무죄가 됐습니다 다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자 정리가 되죠 권호수 회장은 집행유예 조작했다고 보여지는 그 이모 씨는 신용 3년 돈을 빌려준 전투들은 다 무죄 김건희 여사는 기소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요 줄로 나눠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화에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1단계고 1단계고 2단계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난마시키려 하는데도 이 사건이 적용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재인은 얼마나 침묵한 인간이야 윤석열 총장이 말을 안 부르니까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1단계 도이치모토스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있었느냐 윤석열 총장은요 그 당시 신물총장이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도 받지 못하게 했고 수사의 관여도 못하게끔 수사지인권이 발동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십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인간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윤 총장이 그만 붙죠 그다음에도 이 도이치모토스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왜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 사건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이 친구들이 수사진을 대폭 강화합니다 서울중원 반부패부가 수사팀을 꾸리고 대검에서 회계전문가 4명을 파격받아가지고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팀까지 합쳐서 도이치모토스 사건을 또다시 도사합니다 왜 도사했겠습니까 그는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게 되는 절제절병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때 관여하는 건이 전반부인은 이성윤이 관여했고 후반부인은 똑같은 친문검사인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기소 못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소조차 못했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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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끌어내려고 했고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시켜서 자신들이 이기려고 했지만 그 모든 공작들이나 노력들이 다 아무금이 없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사건에게도 불가하고 지금 다시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하자 라고 얘기를 떠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김건희 여사가 날씬하기도 하고 좀 이뻐 보이기도 하니까 좀 질투의 마음이 없잖아 있죠. 그렇죠? 원래 대통령 후보에는 질투할 대상이 아니죠. 보통 거짓들이 질투할 때는요 백만장들을 질투 안 하거든요. 같은 거지 중에서 목 좋은데 선정한 놈 이걸 질투하게 말하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질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 이 특검권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엄청난 부족이 있었듯이 있었느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 총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주당은요 정확하게 이 계산을 한 겁니다. 신속처리안건이라고 해서 패스트트랙인데 보통은 365일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인간들이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8개월이 없댑니다. 4월 말에 발의합니다. 4월 말에 발의합니다. 근데 몇 석이 필요하느냐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180석이 필요해요. 민주당 당도로는 다 끌어모아도 18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끌어들린 것입니다. 정의당이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회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2월 말에 본회의에 올라가고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12월 말에 특검폭이 통과되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북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북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총선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중요한 무의로 쓰자고 해서 예전에 했던 기흥대업 사건과 비유사항들을 만들어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되고 준비된 전략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사건의 본질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와요. 아 김건휘 여사는 총선 후회하자 하는데 총선 후회도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해지며 권력형 비니 의혹이 없는 사건이에요. 검사가 수사를 안 했고는 못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 하고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김건휘 여사 특검폼은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을 마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시작해서 끌어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권력형 비니 의혹이 전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건이란 뜻이에요. 다음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다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김정숙이 건을 한번 보자고요. 김정숙 건을. 우리가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김정숙이가 과도한 해외 숙박을 한다는 혐의가 있죠. 그건 왜 이런 일을 했겠는가. 두 번째는 옷을 사입었는데 자기 돈으로 사입었느냐 나라의 특활비로 사입었느냐 이게 중대한 의문이고 밝혀질 사건인데 이건 김정숙이가 대통령 남편이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범했을 것이라고 말해서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거는 권력인 비리의 비리의 의혹의 전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김돈이어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닫습니다. 다음이에요. 자 빠른 혐의를 볼게요. 빠른 정도로 이 김정숙이가 외국에 남긴 48회 때 뭐 몇 번 나가서 중요하지 않지만 역대 연구직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겁니다. 다음이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인도입니다. 인도를 김정숙이가 방문을 하는데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할 때 끼워서 하루 정도 관광하는 것 있을 수도 있다고 좀 보여줘요. 그러나 이 김정숙이가 대통령 전역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뭐라고 하냐면 인도 정부가 요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인도 정부는 처음에 누구를 초청해야 되냐 문체부 장관만 초청을 한 겁니다. 소유예산이 2,600만 원인데 갑자기 김정숙이가 전역기를 타고 가자고 했기 때문에 3억 7천 15회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욕을 보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건전한 상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게 밝혀졌나요? 밝혀질 수가 없었죠.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가 되는 것이에요. 비리구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특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김정숙을 특검해야죠. 우리 편 남의 편 따지는 게 아니라 한문적으로 뭐더라도 권력형 비리구호가 있잖아요. 다음은 아제인티나 이 사람이 문재인이가 회의에 참석합니다. 통상 아제인티나를 가려면 한국에서는요 AA로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남미로 내려간 듯이 통상의 예고 역대 대통령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은 어떻게 하면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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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를 들였다가 다시 어디를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은 전용구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코를 들였는데 당시에 방문한 체코 은 대통령이 부재해서 부재했죠. 대통령이 안 계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뭐라고 그랬냐. 대통령도 없는데 그걸 왜 가냐. 모르니까 첫 번째 답변은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들였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원전 세일즈를 탈원전을 주장한 인간인데 무슨 메이커도 원전 세일즈자 말이죠. 수프라 성 관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비행기를 미국 갔다가 아래희들로 하지 않고 체코를 딜렀느냐에 일정 변경에 대해서 어떤 보호가 제공했느냐 궁금하지 않느냐 궁금하지 않느냐 부분들은요. 이제 본력으로 비위 호흥의 전형적인 이해를 다음이요. 다음이요. 세계지도 인데 청구를 왔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으로 갔다가 데려가는 것이 옳지 체코를 갔다가 가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렇지 다음이요. 이 김정수 교사가 퇴임 4개월 전인데 이집트를 또 방문합니다. 문재인과 같이 가지 않았어요. 문재인이 중동 방문할 즈음에 비밀리에 피라미드를 구경 마지막 졸업 여행 같은 분을 인간이 하고 왔다 말이죠. 청와들이 뭘 하느냐 관광 홍보차 갔다는 거예요. 관광 홍보차 왔으면 비공개로 비밀리 가야 됩니까? 버젓이 공개 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리면서 가는 게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인데 앞지가 맞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 말이죠. 어쩌면 이 피라미드 여행이 김정수 마지막 버틀미스트 졸업 여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에요. 옷값인데 이 사람의 옷을 200불 입었건 300불 입었건 우리가 크게 비난을 할 수 입었건 위복 위복 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특할 위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우혹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심에서 법원에서 공개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한 행동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인데 문제는 딱 이걸 계산한 겁니다. 공개를 이끌어 항소합니다. 항소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자기가 대통령을 그만두니까 관련 기록 모두가 대통령 기록불로 동인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인간이 청와대에서 항소를 항소합니다. 그래서 공개 소송을 제대로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항소하면서 임기 만료가 되니까 모든 기록이다. 대통령 기록불로 이전되어서 본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동수위가 대통령 부인이었을 당시에 옷값을 특가를 위로 썼느냐 해외여행을 자기 맘대로 했느냐 공식적인 일정에 의해서 했느냐가 국민들의 의문이 된 것이고 건전한 상식이 있다면 의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대통령 시세로는 검사가 나섰어 수사를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권력형 빈이 의혹이 된 것이고 검사가 수사를 안 한 사건이기 때문에 김정수에 대해서는 옷값과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 논리에 다 들어보셨을 경우에 제가 보수 우파에 속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아주 맹복적으로 표를 들고 미우니까 이기 때문에 김정수 무조건 헐뜯고 깎아내는 물리정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면 김건희 여사권은요 대통령 시결에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공소주도 완료가 됐지만 제삼자하고 관련시켜서 연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면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권한쟁이를 한다고 하는데 권한쟁이 여러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국회가 이 문제로 권한쟁이 했다. 100% 각하됩니다. 또 소속에서 각하가 있고 기각이 있는데 기각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각하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무조정에서는 권한쟁이 한다고 떠들지만 만약에 헌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려면 민주당은 망신에 망신을 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이 권한쟁이를 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야 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냈는데 국민들은 다 소비였는데 냈는데 헌덕재가 신속하게 각하 결정을 내려주면 대상으로 안 되는 얘기가 정치적으로 이루겠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조금 더 멈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걔들은 어떻게 할지 제가 전혀 예측이 불만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권한쟁이는 대상으로 안 될 뿐더러 하더라도요 500일 걸려요. 500일 통산 평균 500일 걸려요.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쟤들이 권한쟁이 한다는 말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각하 되면 개방 치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론이 나는 게 통산 500일 정도 걸리면 300일에서 500일 걸린단 말이죠. 아무런 신입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침 권한 문제가 있어서 다툴 수 있다고 하느냐 떠보는데 헌덕적으로 권한쟁이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헌덕 교수의 이름을 벌고 말씀하셨지만 권한쟁이는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200석 말씀하셨잖아요. 200석 200석 하게 되면 헌법을 고칠 수가 있고 국회의원을 제공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요 200명만 찬성하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사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처를 신청한 게 있거든요. 특정한 사업권과 연관되어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당할 고등법원 법원장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렵죠? 사업권을 정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200석 때문에 사업권과 연관되지 않고 연관되지 않고 법원장에 허가도 필요 없이 자료으로 열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백성을 해서 미흔논 짜불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서 옷값과 등등에 대해서 USB를 모든 문재인의 폐하에 대해서 헌정성 파괴를 반드시 열람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 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권력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안 하고 자꾸 상대본만 톤이 없다고 하던데 아마 그것은 우리 자유톨렉터에는 어... 이 말을 해야 되어야 되나? 저한테 헌법 교수가 있는데 저... 국민의힘하고 김주당이거든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2차 년 이후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전에도 안되고 총선 이후에도 안되는 것이다. 이 의문은 권력형 비비 의혹의 여지가 전광일 겁니다. 또 문재인이가 윤석열 총장 시절에도 탈탈탈었고 이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더 강화된 수사팀이 털털탈었지만 기소조차 못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절대로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 말씀하시던 김학생 교수님께 감사의 방수부터 보내주십시오. 지금 김학생 교수님께 이 법들 쪽으로 정확히 따져드렸어요. 그런데 듣다보니까 답답한 집단체는 안에서요. 왜 우리 정학원 목사님이 국민의힘을 욕하고 김기현을 욕하고 정신머리 빠진 새끼들과 욕을 하냐 아니면 이런 불법적 행태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집단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 아닙니까? 또는 김기현이가 대가리 갔던지 윤재홍이가 단식을 하던지 해서 무언가 특검을 못하도록 단체를 쉬게 되는 거 아니야? 먹어도 안되면 대한민국 정당 중에 가장 시행력이 높은 정당이 어디입니까? 자유통일당 찾아와서 정당공사님께 우리는 도저히 싸움을 잘 못하니까 자유통일당이 앞서 싸우지면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라. 대한민국 정당공사님께 이렇게 해서 아무렇듯이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대한민국 정당 대통령 부인이 엉터리 특검에 지금 난민국 벅설되는 이걸로 보도 국회의원 114명이나 이런 시행력 한정도 그렇게 돼서 갖다 붙다 하는 이런게 이런게 정당 안된다 그럽니다. 사회로부터 뒤에서 붙다 보고 화만한 게 시켜요. 그래서 정당공사님이 일찌감치 200승을 외친 이유가 이건 진짜 행명적 수준이 맞아야 돼. 대한민국 완전 전체 나를 갈아 엎어야 돼. 그다니고 조목조목 아니여 이 대가리 끝부터 지금 발끝까지 싸그리 대수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려면 천만조직은 이번주 내로 끝나야 됩니다. 내일 모레까지면 이제 천만이 끝나야 돼요. 이 발표는 해야돼. 조선일보도 대놓고 큰일러서 인천에 1등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자유가을 총계신 장학일 복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에 왔습니다. 저는 인천 앞바다에 대부도가 고향이고요. 제가 여기 송림동에 송림동 하면서 송림동 송림동 내가 송림동에 대원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고요. 이래봐도 용연 초등학교 재수생입니다. 6학년을 시험 봤어 내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재수했어요. 우리 정광훈 복사님이 실력이 없다는데 초등학교 재수원 잘하고 나오고 라고 이렇게 와서 했는데 우리 김학성 장르님께서 귀환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에 이런 노래가 계속 내 귀에서 쨍쨍쨍쨍쨍쨍 거네요. 자 여러분 잘하는 동요 있죠? 자 우리 한번 띄워줘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세집다운 두껍아 두껍아 물기로 오라 너희 집 지어줄게 두껍아 두껍아 너희 집에 불났다 세월아 가지고 꼴레꼴레 오라 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우리 국민이 헌집줄게 세집 좀 타워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우리가 열심히 가면 땅에 물기로 올대니 너는 나의 집 좀 지어줘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너희 집에 불났다 지금 불나게 뜰게다 우리도 같이 협조할게 세월아 가지고 똘레 똘레 오너라 우리 같이 한번 대한민국 뒤집어놓자 넌 이게요 이게 순대무리에서 떠나지를 않아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다 국민들끼리 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느냐 저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한번 화면도 바꿔보면 지금 브랜드 브랜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랜드 그랜트라는 죄도를 딱 도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서 싸워서 그 땀을 차지하면 땀을 너희들에게 붕괴해 주게 포상제를 거고 싶다 포상제를 다음에 론계서를 보시면 로마의 토지 격무 서기 5년 로마 아우구스토스는 군인들이 복부가 끝나고 전쟁 했을 때 그들에게 뭐랬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현금을 주전지 토지 등에 현금을 지급 보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르게 서긴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를 가입을 하니 연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뻥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사실 백만이 가입해도 1년에 들어가는 돈은 12조 입니다 그리고 300만을 우리가 100만원씩 연금을 준다면 36조 연간 줘야 되는 돈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때 우리나라 연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백조 입니다 백조 그 백조는 3년 동안 우리나라 모든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돈 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목사님이 이런 제도를 건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랜드 그리핀 박수 한 번 크게 주세요 또 평가 없는 것도 없잖아요 자유 마을 가입해라 어? 그 다음에 자유 그 자유 통일당 가입해라 그리고 또 통신사 이동해라 자유 연금 뭘 광화문 뭘 거기에 가입해라 그 다음에 자유 일보 구입해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하나 얘기한다면 그 뭐죠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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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해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조금 아까 통화를 했는데 뭐 다른 데도 하지 말고 생활 공고도 이익이 많으니까 생활 공고도 한 번도 이거 좀 해둘라 하면서 지금 중앙공고 연락 연락 하면서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총목사님이 한 거로 그냥 내지린 얘기가 아니고 역사성이 있는 얘기다 이거야 대한민국 사이며 내는 얘기가 이거야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자유 통일당 밖에 없다고 여러분 무슨 통일에 내 비전이 있습니까 더불어민 나를 밀어줘서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걸 하는 것은 장난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저를 모아를 받기 위해서 내가 국민의힘에다가 당원들을 다 가입시킨다고 이렇게 껌 까는 인간도 있는데 저는요 국민의힘에다가 당원가입 아래 자유 통일당에다가 타리라고 그러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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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국도 토지 교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독립전쟁 18, 19세기에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참전용사들에게 고수 대신에 뭘 줬느냐 토지를 지급했어 토지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슬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을 때 그때 토지개혁할 때 양반 노민들의 신분제를 철폐했고 하나 넘기세요 넘기세요 그리고 공공정 토지 소유제도 전부다 양반들의 주지들이 다 땅을 갖고 있었거든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이슬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어요 농사짓는 사람에게 땅을 아무 중이시여 그랬어요 열심히 너희가 일하니까 이 땅을 너희가 다 나눠줬어요 소유권을 줬어요 그것만한 거 아닙니다 소유제를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넘겨보면 그러면 딱 뺏긴 양반들은 뭐냐 그때 일본으로부터 빼서 기업을 넘겨준 거예요 너희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기업을 너희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넘겨서 보시면 우리나라 기린맥주가 오비맥주가 된 거고 조선 민스코시가 신세계 백화점 이긴 거고 선경방직의 SK가 된 거고 조선다이아가 한국타이아 된 거고 문의의 양조장이 삼성 상해가 된 거고 지금 삼성이 됐고 조선화음공판이 하나가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땀을 준 사람들은 다 뺏겼다 한 게 아니라 그만큼 보상을 했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타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전 목사님이 딱 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도 의심을 해요 그럼 전 목사님이 제안을 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는 했단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 잠을 못 자겠어 진짜 주는 겁니까 아니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회원 가입만 하면 주는 줄 아는 거야 적어도 백만 원을 하려면 내가 오백 명을 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육대 가입을 다 시켜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천만이 됐을 때는 다 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아직 안 됐어 육대 가입이 그것도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이게 어느 건 들고 어느 건 안 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다 들어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이게 돼요 보세요 러시아하고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서방에 우크라이나 지원해도 서방에서 지원해도 우크라이나 지고 있다고 그 지는 이유가 뭐냐 전주행에 동원된 국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보상계획을 추진했고 또 넘겨서 오면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지도에 보면 죽어있어요 정복함하고 땅을 죽어있어요 러시아하고 오늘 내가 우리 장로동을 같이 오면서 왜 이게 있는 줄 아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군사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고 뭐 이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라이가 지고 있는 거죠 그래 그래요 그러면 왜 올라온 군사 하나가냐 다 지원해준다 다 지원해준다 다 지원해준다 이게요 사람들의 의식이 똑바로 배겨야 되고 그 보상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야 다음으로 우리가 선포한 토지교부의 기대효과 국민들의 자산 형상에 기여했어요 러시아 지금도 내가 여기서 싸워 이기면 이게 내 땅 되는 데 생명월고 싸우죠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땅 따먹게 해보셨어 안 해보셨어 가위바위보 탕겨비션 해가지고 그 보름 끓여놓고 이렇게 딱 손바닥 올려가지고 딱 따먹게 했잖아요 여자분들 그러면 주인들이 가서 야 이놈아 시끄러 그리고 발로 집어넣고 서져버렸네 그거 틀었나 보겠다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내 얘기에 속만 있어요 있어 이런 기준을 주는 데가 어디냐 말이야 이런 압식을 가지고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게 인구 중과의 기회로 러시아에도 실질적으로 영토 확장을 했어요 특이한 것은 여기 인구가 없다고 거기에 보상을 줘서 거기 와서 살게 해서 애들 많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국가의 애국심을 하면서 전쟁의 이익은 전후사업에 가능한 이익은 특헌 속의 모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냐 나가서 싸우면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음에 결론이 이거예요 넘겨서 마지막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하고 보금통입니다 그렇죠? 통일위의 전략은 뭐냐 북한의 위험이 지금 실질적으로 오고 있지만 우리는 통일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거냐 앞으로 우리 자유통일당은요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분명히 남북통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더 보면 우리나라에 왜 미군들이 와서 싸우느냐 빌리그리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을 도와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거기는 우리가 전한 보금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70만 있다 이들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우리가 살렸을 때는 세계보금의 성교의 기지가 된 것입니다 분명한 어떤 악을 제시해서 빌리그리자 그래서 트루만이 우리나라에 미국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저야 돼요 통일 여러분 진짜 소망하면 잘 통일 날게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게 제가 보는 게 국민의힘에도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건 그 안에 비대위기 가운데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다 당당하지 모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같이 사는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부정선거는 절대 이제 이게 수계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건표는다 수계표는다 거짓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수건표를 반드시 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작은요 마지막에 자기만의 모습이 통계로 얼마든지 조직을 한다고 통계로 쭉쭉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자 이렇게 해가 또 넘겨주셔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얘들이 휴게표는 다른 나라 정보게 또 넘겨주세요 자 이런 데 보면 성관위에서 얼마든지 이게 투계표를 가지고 조작이 가능해요 부정선거 가능한 게 밝혀졌어요 더 이상 잇몸으로 가면 안됩니다 넘겨서 보십시오 넘겨서 보십시오 자 데이터도 조작이 가능한 게 다 남았어요 이게 네 이런 거에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관위 작머리에 우리가 넘어가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또 넘겨서 여기 보면 개표 전자개표 시 개표 개수기 심사부 수건표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를요 개수기 전에 심사부 수건표를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바꿔 놓은 걸 가지고 수개표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수건표를 아니면 제일 먼저 수개표를 먼저 하자 수개표 네 또 넘겨서 보세요 이제는 속지 맙시다 말참단에 우리 안 속아요 다 이런 거 알고 주는 거예요 또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성방에는 또 해킹 구멍이 다 뚫리는 거 막 조작을 해보면 우리가 은행 같은 것도 맵고 비밀번호 틀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틀려서 여러 번 해도 구멍이 뚫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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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성공할 이유예요 또 넘겨서 보세요 취급자 변경에도 적극 가능하고 수차례 인증 실패에도 계속 접속 가능하다 또 넘겨 보세요 그냥 점표 수격해라 넘겨서 보세요 자 독일 프랑스도요 이 전제개표 하다가 해킹 위험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도 수계표로 돌아갔어요 수계표로 돌아갔어요 자 넘겨보세요 큰 소리를 중표대로 홍영함도 보세요 이게 선진국에도 이렇게 한다면 왜 아 컴퓨터로 하니까 해킹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또 넘겨서 보세요 전제개표 불리기 중앙선거 다 어서 버려야 된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권 가져가니까 한국권은 너무 쉽더래 이라크도 불고났다 개편에다 대통령 바꿔줬는데 그게 들려가지고 대통령 뭐가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수계표라 이게 전자 전자개사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넘겨서 보세요 성과에 전문 쓰지 말고 수계표라 2009년부터 전문 수계표를 이거 이번 선거는 수계표로 가야 됩니다 이거 넘겨서 보세요 넘겨 보세요 대만도 지금 수계표보다 대만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모든 게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계표 하는 거예요 수계표 그 다음에도 넘겨 보세요 또 넘겨 보세요 독일 영방법원 재판처에서 한 얘기 전자투계표기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와 하자와 결과의 조작용으로 알아차리는가 내가 어렵더라 조작하는 게 그런듯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위헌이다 전자팀표 투어 개표는 위헌이다 이게 나왔어요 위헌이다 이거 하고 안 돼 또 넘겨서 보세요 이거 뉴스에서 나왔던 거예요 김진희 이게 다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 이 분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교수예요 이 분이 뭐냐면 다 개표해놓고 다 해도 통계할 때 컴퓨터로 여기저기 취약하잖아요 취약할 때 당선자를 바꿔칠 수 있다 잠깐 동영상 한번 짧게 선거니 시스템의 보완 취약성이 또 한 번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인의 건 설사 수계표로 한다 했지라도 개표된 결과가 결제 중앙사업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 결과에 이제 조작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개표해놨어요 근데 이제 취약으로는 과정에서 이게 컴퓨터로 들어가는 순간에 당선자가 바뀌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해커들이 없는 얘기가 있어요 저 죄송한데 제 옆에 지금 해커가 있어요 제 옆에 해커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 분이 하는 말 이런 말이에요 투표는 여러분이 하세요 당선은 우리가 할게요 이런 걸 보면서 더 이상 쏘으면 될까요? 쏘으면 되었는가? 네 그래서 이런 거 다 우리 특검도 우리가 다 밀쳐내는 거야 특검도 다 들쳐내고 부정선거들 이거 다 우리가 들쳐내고 그리고 내일의 희망까지도 우리 이렇게 자윤마음 운동을 통해서 정복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미래의 비결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통일이 되어지면요 우리 애국 우리 국민들에게 그만큼 절대 혜택을 주자이며 주거지요 자유평당이 2월달부터는 비결을 신념을 멋지게 분들에게 제시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륜 전신의 장리봉사에게도 좋은 박사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까지 우리는 행명을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단 한 털에 부존한 싹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정이란 단어를 아예 싹 억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육계왕을 다 가입하면 일곱 번째 뭐 백만이 줬다 안 준다 이렇게 아직도 긴가빈가한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장학일 목사님 방금 설명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의 토지교부는 미국의 토지교부가 이게 5승이니까 벌써 한 1500년 이전 얘기예요 2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 처음 있는 일 많이 들어봤죠 지금까지는 현금을 주거나 토지를 주거나 했지만 국민 영금으로 국민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 입니다 이게 성공해야만 전 세계가 대란민국을 존경할 것이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세계 후뚝 서는 정당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천만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203를 통해서 이런 역사의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전광공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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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즘 감기까지 또 찾아왔어요 빨개감기 많이 낫나 봐요 그런데 그걸 딱 물리치시고 천만에 건져신 곳이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큰일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좌우에서 전광공사님 손을 잡고 함께 뛰어야 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장경공사님 이기십니다 감각스러워 그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쪽이 봐도 하나님이고 저쪽이 봐도 하나님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전세계에서 쓸때 한국같이 좋은 단어가 없어 불림도 아니고 생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영어로 표현해도 귀신도 하나님도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M자로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은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요 엘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맥을 못써요 풍지박살라요 심지어는 당신의 벚꽥까지 배합해 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내가 아는 역사 속에 제일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까 똑같은데 적군은 불레셋이었고 상우엘이 탁 남아요 아작을 내버려 불레셋에 박살내버려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좋아요 저는 항상 네박자로 해요 믿음이 좋고 좋으면 1등 믿음이 안 좋은 게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3등 믿음이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4등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엘님 때는 왜 좋냐 그만해요 전동한 하나님이면 무조건 얘기하지 아니에요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월남이 공산화되는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같든지 그 좋은 월남을 공산하시켜드렸어요 그런 비율로 쳤으면요 대한민국은 벌써 공산화됐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월남은 다른 게 뭐냐 월남은 그냥 사람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 전임의 말이 다 아니 솔직히 대한민국에 교회 없었으면요 교회 없었으면 이미 내가 볼 때 6.25대 벌써 끝났어요 6.25대 6.25대 끝날 때니까 교회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에는 70만의 크리스찬이 있다 크리스찬은 너희 훈제지 않냐 같은 주한의 형제니까 구해야 되고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학문의 역량들이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지켰고 공산화되어가는 걸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북한에서 볼 때 제일 고약한 무리가 어딘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 폐쇄법을 국회에 발의를 하는 지경이 왔는데도 도대체 나를 목사님들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어떻게 이분들을 교회에 모셔다가 인사를 시키냐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인사시켜서 당선돼 저 사람이 한국교회 만약에 폐쇄되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아이고 다 그만두고 뭐 그냥 불신자로 돌아다니 너 목사 맞아 너 크리스찬 맞아 자 몇 막내는 바람가지고도 공사단을 시킨다면 되돌려 봅시다 우리를 무승게 하는 우리를 무승게 하는 노아 한 명이 선종하니까 천재 역사에 그런 천재로 산 꼭대기를 능가하는 비가 큰 적은 없어 사귀를 노아는 그래로 다 구원해낸 걸로 믿습니다 오세한 한 명이면 애국의 그 최강의 나라에서 자기 민족을 주래로 패는데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요세 한 명이면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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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마어마한 애국의 총리로 들어가서 다 해결하는데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여우주와 한 명이면 그냥 열이고서 물러뜨리고 가나 들어가는데 아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면 무슨 바울이 비행기 타고 다녔어 무슨 KTX를 탔어 무슨 그냥 걸어다니면서 겨우 배 타고 다니면서도 전 세계 도우마를 이뤘다면 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된다 도우마를 저는 되돌려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긴 거는 우리나라는 배가 12척이고 저쪽은 300척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겼을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면 일반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 단어 속에 하나가 있어 임금이 주시라 이 저 외적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때 귀신이신 장군이 한 답변 속에 한 잔 속에 해답이고요 전하 힘에게는 12척이나 1라이다 12척이나 이 말로 12척밖에 1점을 쳤어 12척밖에 1점을 쳤다니까 12척이나 이러면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만 갖고 이겼을까 아니 아니야 이순신 장군과 함께 목숨을 건 장병들이 있었을까 아뇨 그걸로 이겼을까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그냥 나 혼자 된 건 내 말이 마려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어 내 말이 틀리면 집에는 집이대로 얘기해 날 보라 하지 말고 이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면 4,5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가 보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왜 왜 왜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이렇게 간다 합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계속 나라도 보고 세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 지구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다 보시잖아 지금 하나님 뜻대로 쓸만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여러분을 보태게 된 얼굴 아마 저는 대체 느낌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다이아몬드 다루듯이 진주를 따로 다루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쓰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크리스찬끼리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은 엘리나이냐 사무엘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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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 기도할 거고 기도하면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대니까 할렐루야 자 되돌려 이거는 내가 목사로서 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 장 목사님이 똑같이 장이라 이름을 대야 누군지 알겄네 자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자 부정선거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당신은 성공한구나